연박아 많이 먹어 아니 어디 갔다니디 왔어 연박아 아니 맛있는건 남겨뒀다 스테이더 택배가 와야지 안녕 빨리 먹어 아이 너희들이 오늘 애를 먹인다 연박아 왠지 왔어 추르 있을 때 왔어 지금 추르하고 닭가슴살로 이거만 먹잖아 아이구 이뻐 엄마는 쉬는 날은 빗질해줄게 아이구 이뻐 아이구 이뻐 편하게 먹어 엄마가 봐줄게 많이 먹어 너 어디 다니는거야? 쫌박아 요새 왜 아침에 일찍 안와? 너는 또 왜 거드러시껏 먹고서 오빠 밥먹는데 쫌박이가 5,6년차 우리 태비 3세기 태비 3세기는 1,2년차 태비 아들이에요 제 아빠 사라지는게 엄청 울었어 한달리는 밥도 안먹고 물도 먹고 전방아 물도 먹고 물도 먹고